안녕하세요. 나이서! 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유나이터 여러분들 교양의 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나이터! 댄스 타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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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은호가 옆에 있으니까 약간 냄새 나는 느낌. 저도 생각을 좀 확인했어요. 지나가는데 뭐가... 향기로운 냄새. 은호의 사람 냄새. 좋다. 자, 이제 한번 가볼까? 우선은 구인저 그룹이고요. 하나가 되어 한 팀을 이룬다. 하나 같죠. 인정, 인정. 네, 인정이시죠. 은호 형부터. 일단은 리더 앤 메인보컬이 왔고요, 저는. 그리고 또... 청결. 청결. 맞아요. 아니, 근데 이 사진에서 다 하나 같은데 또 은호 씨 손가락 냄새 맡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냄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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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냄새? 너무 향기로워가지고. 어디 판 다음에? 일단 다 2000년대 생이고요. 맞아요. 제일 맏형이 은호 형. 2001년생. 맞습니다. 이 친구가 생년월일을 주목해야 돼요. 식목일이네. 그것도 그런데 주민등록상으로 2345네. 030405입니다. 와... 345네, 345. 와, 대박, 대박. 뒷번호는 뭐야? 주민번호 뒷번호. 뒷번호? 아마 여기다가 이제 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네. 내용도 쉽겠다. 평균 키는 177.5인데 크다. 되게 크네요. 네, 저는 평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평균을 좀 잡아먹고 있나. 그렇지, 평균이 있으면 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고 그런 거니까. 네, 지금 이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승이 운동. 아, 현승이 운동. 되게 좋아해가지고. 복근 엄청나다네. 네. 혹시 지금 방송에서 복근 공개한 적 있어? 네, 데뷔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라디오 때 한번 공개를. 어. 보이지도 않은 데서? 라디오. 라디오. 보이네, 라디오. 그러니까 라디오. 비디오로 한번 공개해봐. 가자, 우리 복근. 나이스, 현승. 괜찮아, 괜찮아? 차가워진다. 카메라야, 카메라. 보이려는지는 모르겠네. 가보자. 진짜? 진짜? 오, 나이스. 현승이가 운동 담당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운동, 현승 씨 잘하는 거 있어요? 팀 하면 또 80위잖아요. 그렇지. 멤버들이랑 했었는데. 다 이겼어? 네. 80위? 그럼 한번 또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가 다 붙어보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볼까요? 저는 약하니까. 체급 차이가 있는데. 나 잡아보면 알아, 딱.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네? 운동 좀 하나, 이 친구? 저 한번. 아, 저 운동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세다. 세다. 네가 힘을 좀 많이 빼놔. 오케이, 오케이. 시작. 오, 진짜 세. 그래? 뭐지?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거지? 자, 해보자. 자, 준비. 자, 시-작. 자,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잠깐만. 아이! 아니, 너무. 체크 분위기 좋았는데. 자, 준비. 시-작. 야! 자! 야! 야! 오, 버텨, 버텨, 버텨. 레츠고, 이현승. 체급이 있으니까. 진짜 세시다. 근데 현승이 세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러분들이 아주 살짝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다 보니까 연습만 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워크를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경제를 배워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정말 알겠어요? 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없어요? 주식 시도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처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주식은 어느 시점에 배웠느냐에 따라서 주식을 하는 습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시도하는 제일 좋은 시기는요. 장이 안 좋을 때. 지금이네. 지금이죠. 그래서 주식 진짜 어렵구나. 돈 벌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시점이 바로 장이 안 좋을 때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받고 그래서 구매하는 건 괜찮아요. 경제를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 사실 빠른 판단력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준비한 시험이 바로 참참참 게임! 무끼리 붙어. 이게. 룰 알지? 이긴 사람이 뿅망치로 때리는 거고 진 사람은 막는 거야 냄비로. 그러면 심판해주세요. 공수를 정하자. 공수 참참참이니까.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오케이. 형석이 공격. 참참참. 야 너무 눈이 나아 이거. 은우야 이전돈 거의 대주는 거 아니. 참참참. 잘하는데? 은상이가 잘하네. 참참참. 참참참. 1대0 한 번 더.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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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지? 맞았어, 맞았어. 은상이 승리! 진짜 잘하는데? 약보지 마. 알겠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참참! 참참참! 김성규! 나이스! 1대0 좋아! 어, 세세요. 자비가 없어. 참참참참참참! 나 틀리지 않았어. 맞아, 맞아. 막는 거 맞아. 그러니까. 2대0이야. 너 왜 잘하지? 진작하게, 진작하게. 김성규, 난 처음 해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참참참참! 참참참! 내가! 내가! 은상해. 야, 은상해 보다. 자, 참참참! 빠르다, 2대1! 참참참! 인정! 인정, 인정. 3대1! 은상이 승리! 빠르다. 초성게임! 상단력이 엄청 중요하지, 자동게임이. 자, 근데... 여기 구멍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구멍이 너무 큰데, 지금? 기억, 니은 뭐 있어요? 가나! 생각과 잘할 줄 몰라. 잘한다, 스티브를 잘한다.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노상! 낙사! 남산! 누수! 노쇼! 난사! 아나운서... 아니, 내가 누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 진짜요? 근데 경문이가 하면서! 오케이, 나 실패! 인정이죠. 잘하네, 잘하네. 최종 결승! 어? 저부터죠. 오케이. 초성! 나이스! 침실! 처신! 차선! 차선! 은호! 3! 처신? 처신 아까 나왔지. 아, 했어요? 아, 은호! 실패! 게이 우승! 유나이트. 아이돌로서의 뛰어난 돌기력과 우수한 지식을 갖춘 아티스트 유나이트에게 이 수료증을 전달합니다. 교양 있고 제작진 1동. 유효지 восемь! 아, 은호야! 트위爷! 그가가 그리어를 부르니... 으어! 이 조사는 김이나 이 Шilder. 모모계양 있고 제작진 2촌! 그가 그리어의 행복한 정의? 그리어. 그가 그리어?